안녕하세요. 까망피리입니다. 제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기계나 장비를 정말 참 좋아합니다. 유부남 세계에 로그인한 후로는 사치를 부릴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제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면 아직도 가끔씩은 지릅니다. 현재 사용하는 맥북 프로 컴퓨터에 사용할 세컨 모니터 플러스 악보를 보는 용도 및 음악 스케치와 레슨 일지 그리고 녹음 프로그램 리모트 기능 등 다양한 작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몇 달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할 내용은 바로 악보인데요. 아마도 요새는 태블릿으로 악보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간단한 연주나 랑게뉴스 클라린의 교본 같은 것은 책보다는 보통 아이패드를 주로 이용하니까요. 그런데 악보가 한 페이지면 좋겠지만 보통은 두 페이지 이상일 때도 많고 제가 지휘할 때는 페이지 수가 아무래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연주 중에는 태블릿의 악보를 넘기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요. 기계를 좋아하는 까망피리가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블루투스 페이지 터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태블릿과 블루투스로 연결시켜서 발로 밟으면 페이지 앞이나 뒤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적게는 5, 6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전후까지 되더라고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 까망피리는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장비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닌지 유튜브에 블루투스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DIY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에 지난주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 눈에 딱 뜨인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큐브 터너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생김새로 봐서는 기타의 이펙터 보드에 장착할 수 있는 용도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스펙으로는 애플 디바이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두 지원이 되고요. 심지어 제 맥북 프로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료 배송의 가격은 2만 4천 원이 안 되는 이 겸손한 가격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결제는 끝났고 보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균 2주 정도의 배송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일주일 만에 배송이 되어서 제 손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큐브 터너의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이 검정색 작은 박스 안에는요. 충전을 위한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과 설명서 그리고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버튼이 있고요. 후면에는 충전 단자와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한쪽은 애플 iOS 한쪽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위해서 선택해서 전원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제 애플 마우스와 비교해 보시면은 뭐 요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이 큐브 터널을 연결시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도 테스트했을 때 동일한 방법이니까요. 뭐 요거대로 쫓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제품 뒷면에 이쪽 부분이 사과 이쪽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애플 디바이스 쪽으로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 큐브 터널 iOS 딥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연결을 시켜 볼게요. 어 여기 창이 뜨는데 쌍으로 연결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연결됨이 떴죠. 제가 그래서 제가 보통 악보를 보는 플렉슬 어플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이제 이걸로 어 잘 넘어가죠. 네 정상적으로 빠르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보가 넘어가는 반응은 아주 빠르고 잘 작동합니다. 단지 한 가지 이렇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좀 있긴 하지만 바닥에 놓으면 이거보다는 좀 작아지겠죠. 소리가 납장으로도 이렇게 넘기면 잘 작동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연주 안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iCloud 파일에 들어가서 랑게뉴스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도서 앱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랑게뉴스가 떠 있는데 역시나 도서 앱에서도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연주할 때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네요. 교보 2북 제가 이걸로 책을 보는데요. 자 아무거나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있는데 네 책을 보는데도 전혀 문제 없이 반응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테스트하면서 한 가지 안 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메모를 쓰는 이 유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큐브터너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거를 가려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예상이지만 이 큐브터너라는 이 제품이 아마도 그 키보드처럼 이 디바이스에서 인식을 하고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이나 뭐 어플 같은 것들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플렉스리라는 어플 그리고 교보 이북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도서 앱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이편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도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또 체크를 했고요. 이 제 앞에 있는 이 태블릿은요. 아까 아이패드보다 좀 작죠. 이거는 삼성 갤럭시 탭 A 8.0 제품입니다. 어 한 2년 전에 이북만 보려고 샀던 제품인데 워낙 저사양이라서 어 반응을 제대로 할지 뭐 작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확인차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일단 꺼냈습니다. 어 최대한 앱을 설치하지 않고 독서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은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연결부터 자 여기에 아까 이쪽에는 사과 모양이었지만 이쪽에는 안드로이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점이 맞진 않지만 자 이렇게 일단 실행하면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자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켜보겠습니다. 자 큐브 터너 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연결이 됐고요. 이제 돌아가서 딱히 다른 어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보 이북 어플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되는지 안되는지 사용 유무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아 되긴 하는데 반응이 좀 느리죠. 아마도 이게 오래되고 저사양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반응이 좀 늦을 거예요. 네 그래도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최신 폰들이라 하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DF 뷰어 어플이라면 아마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알리에서 이 제품을 만났을 때 맥북에도 연결이 된다고 해서 저에게 구매 유혹을 더 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를 키고 환경 설정을 일단 들어가서 역시나 이 후면에 있는 iOS 쪽으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큐브터너가 뜨죠. 연결 자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PDF 문서 아무거나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확대를 시키고 오! 작동을 빨리빨리 작동이 잘 되죠. 어 이런 상황이면은 뭐 노트북만 가지고 나가서도 보면대 위에 얹어놓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소리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녹음할 때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건 제가 좀 앞으로 사용해 보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맥북까지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하네요. 큐브터너 이 제품은요. 다 좋았지만 단점은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이 버튼 소리와 작은 크기로 인한 발 컨트롤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이 작은 사이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휴대성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의 기능까지 이 정도면 태블릿 PC로 악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상 까망피리가 내 돈 주고 산 알리발 페이지 터너 리뷰를 마칠게요. 구입은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 40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40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